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요거 할 차례네요. 자 그래서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듭니다.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그들이 대답한다는 뭐예요? 대의 대의 앤서 그렇지 대의 앤서 누가다를 만들었네요. 그들이 대답한다 대의 앤서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니? 도대의 앤서 문장 완성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까? 도대의 앤서 오케이 퀘스천 퀘스천 뭐라고요? 퀘스천 이렇게 얘가 큐유는 항상 쿠 소리네요. 이가 엘했고요.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쿠스천 쾌죠 쾌 쾌스 그 다음에 티아이오엔 뭐해서? 티언 천 천 이런 소리 나요. 퀘스천 천 천 천 티언이 아니고 천 퀘스천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도대의 앤서 도대의 앤서 도대의 앤서 도대의 앤서 도대의 앤서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그 질문 다시 말해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더 퀘스천 이란 말 안 쓰고 더 퀘스천 대신에 뭘 써요? 잇 잇을 쓰죠 오케이 암만 길어봤자 있으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긴 거 안 써도 되고 좋네요 오케이 그래서 아니요 그들은 그것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no they don't answer it no they don't answer it 잇은 뭐 대신에 왔어요? 잇은 퀘스천 대신에 왔어요 그렇죠 더 퀘스천 그 질문 대신에 왔죠 그 질문 다시 말해 그것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앤서라는 하다시 쓰는 방법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너는 너의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갖고 있니? 할 차례인데요 먼저 누가다 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가지고 있다 부터 만들겠죠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you have 그렇지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do you have 이제 문장 완성만 시키면 되겠네 넌 주머니에 뭐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그렇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오케이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을 넣어서 대답하면 되겠네요 누가다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는 주머니 안에 돈 많이 갖고 있어 I have 그렇지 much money much money what in my pocket? what in my pocket? 그렇지 그렇지 좀 더 빠르게 해보자 좀 더 빠르게? 예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랩하는 줄 그렇죠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그렇죠 그렇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오케이 그 다음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누가다 부터 만듭니다 너는 웃는 중이다 you large 오케이 you large large? large는 이게 large이구요 이건 큰이라는 뜻이구요 laugh laugh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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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너는 웃는다가 아니고 너는 웃는 중이다 부터 만들려 했는데 너는 웃는 중이다 laughing 오케이 그럼 you laughing? you are laughing 그렇지 laughing 어떤 시니까 누가 다 를 만들 때 B 동사가 어떤 시 앞에 있어야지 다가 되죠 너는 웃는 중이다 너는 웃는 중이다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널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너 웃는 중이니? 웃는 중이니? are you laughing? are you laughing? 문장 완성 너 왜 웃고 있어? why are you laughing?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오케이 gh가 아주 드물게 fu 소리 낼 때가 있어 fu 소리 오케이 얘는 a구요 laughing you are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오케이 그랬더니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그렇죠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오케이 아주 잘했군요 그 다음 누가 다 부터 만듭니다 너의 형이 싸운다 부터 만들죠 너의 형이 싸운다 너의 형이 싸운다 fight 이렇게 네 오케이 틀렸죠 fight 싸우다 라는 하다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 들어가 b 동사는 들어가면 안되고 하다시 있는 문장이니까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건 이 하다시 속에 두음과 두음과 더 증가죠 오케이 그러면 그거 하는 방법은 your brother 암만 길어봤자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더 증 your brother 암만 길어봤자 뭐해요 he 히 히죠 그러면 히 파이트야 히 파이트야 히 파이트 히 파이트 your brother 파이트야 your brother 파이트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어요 누가 다 your 누가 your brother 뭐한다 싸운다 그래서 너네 형은 싸운다 your brother fight your brother 너의 형은 싸우니 does your brother fight 꼭 문장완성 너의 형은 너의 시스터랑 싸우니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암만 길어봤자 쓸 거고 your brother 암만 길어봤자 히 그렇죠 그래서 your brother my brother 이런 말 안하고 히 란 말이 대답에 등장하죠 대답할 때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됐죠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그렇죠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만들 차례고 너는 간다 부터 만들죠 너는 간다 you go how 넌 가니 do you go do you go 그거 하다시니까 do you go 하면 되겠고 넌 학교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school 그렇죠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버스 타고 가요 학교가 멀어서 I go to school by bus 그렇죠 I go to school by bus 한다 어디로 to school 어떻게 by bus 버스 타고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씁니까 누가다 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그녀가 뭐한다 쓴다 그녀가 쓴다 부터 만들어야죠 그녀가 쓴다 she right 그렇죠 she right 그렇지 오 똘똘 그녀가 쓴다 she right she right 그렇죠 she right 그녀가 쓰니 does she right does she right 라이트가 하면 안되지 does she right 해야지 s 가 없어졌으니까 does she right 다시 한번 더 그녀가 쓴다 부터 그녀가 쓴다 she right she right 그녀가 쓰니 does she right does she right 그러면 이제 문장완성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어디에다 쓰나요 where does she right her my name her my name my는 not her name 다시 한번 더 그렇죠 정리해서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어디에다 쓰나요 where does she right her name 그렇지 where does she right her name where does she right her name 그랬더니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하는건 her name 암만 길어봤자 이게 그녀의 이름이란 뜻이니까 달리 말해서 그건 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her name 대신에 her name 대신에 her name 대신에 뭘 써요 it it을 쓰죠 아니다 다를까 it이 나오죠 그녀가 종이 위에 그것을 씁니다 she writes it on the paper she writes it on the paper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her name 대신에 왔어요 on the paper 이거 on the paper 는 그 종이 위에 너는 사랑한다 부터 만들겠죠. 그래서 너는 사랑한다 는 뭐예요? You love. 그렇지. 그럼 넌 사랑하니? Do you love? 그럼 문장 완성. 너 누구 사랑하니?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그랬더니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구름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할 차례고요. 오케이.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부터 만들겠죠.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어. 어. 클라우즈. 어. 클라우즈. are. moving. 그렇지. 와우.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the clouds are moving.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are the clouds moving? 그렇죠. are the clouds moving? 문장 완성.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암만 길어봤자를 하죠. 오케이. 뭐 대신에 뭐 써요? the clouds 대신 days. 그렇죠. 여러 개니까 day를 쓰죠. 아리나 다를까 the clouds 안 보이고 day가 보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남쪽으로 움직이는 중이에요. they are moving south. 그렇지. they are moving south. south. they are moving south. 오케이. 오늘 엑셀런트하게 잘했고요. 아주. 오케이. 이제 웬만한 건 다 이해한 것 같아. 묻는 말과 대답하는 거. 어떨 때 하자시고 어떨 때 비동산지. 대신 question laughing 이런 거 클래스 카드에서 들려주는 발음을 듣고 연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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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혜리야 전화 왜 했어? 수업해야 된다고? 네 어 선생님 그때 수업하고 있어 지금 수업할 수 있지? 네 네 오케이 혜리 어떤 시 20분까지 했군요 오케이 잠깐만요 준비 좀 하구요 어 잠깐만 잠깐만 요 보지